아 어디였지? 아이씨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새로운 데를 한번 가보죠 뭐 이런 데가 지역 발견 이런 게 되니까 아 진짜 로딩 하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로딩이 없잖아 이제 쇼컷 일단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열쇠 없이는 못 들어가요? 아 이런 거는 또 이런 거 또 되게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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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한방에 그렇죠 유저가 기다리는 로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이런 것 다시 그 로딩 중에 하나거든요 쇼컷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쇼컷 문이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나와요 아 천하 권리 … 네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뭐 다시 하는거에요? 이러면 무조건 다시 하더라구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러면 문이 열려있어요 이게 안보이는 로딩이죠 이게 사실 다 로딩이죠 이것도 이러면 문이 열려있어요 이러면 문이 열려있어요 이러면 문이 열려있어요 간정적인 하드웨어에서 로딩과의 싸움도 사실은 알게 싸움이죠 문이 열려있어요 이러면 문이 열려있어요 이거 뭐야 너무나도 열려있어요 이거 몰라 아이고 잠깐만 양강장 야야야 여기 소모하지 않는데 못 벗어나? 근데 이제 그 서브캐가 보상을 많이 주니까 알캠이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 RPG적인 요소를 제기려면 서브캐를 해야 되는 서브캐가 재미있죠 해방된 영혼 해방된 영혼의 4분의 3이에요? 하나 더 있다는 뜻이죠 해방된 영혼이 여한 이거죠? 안내 시작 뭐여 주는거는 별거 없지만 어허 이게 왜 여기있어 형이 왜 거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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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왜 이래 형이 왜 이래 하나도 없지만 아무도 안에서 아 패링이 안되지 클리어 다음 전에 자 하나 어허 자 하나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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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가 왜 거꾸로 되있냐 저거 개돈에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돌아가면 흥 오우 더욱 내 왜 빨리 깼어? 이둔의 사과 나이스 우우우 저 파란거 뭘까요 저 파란거 그래 저런거 저거 저거 저게 그 지역 여는거에요 저게 이둔의 사과를 꼭 깨야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체력 준다니까 체력 매력 준다 неп quand 보기 그냥 도망갈면 하여튼 우리가 바로 уже것이 나이스 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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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로.. 저 위로 못 올라가나? 아이씨 아 캐미어 켜드릴게요 담배 피우느라고 제가 껐어 아아 좀.. 다음엔 그자 완성될것은 더 информasyon 기계의 감정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부족한 힘이 연 ellos 어떻게 역사에 있는지? 그 사람에게 constructor wrote 그 사람의 생활을 지 Nikon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만나요? 네, 몇 개 뭐 그렇게 멋지죠? 고마워 아 잠깐만 저 영양제에요? 그런거 안먹어요 저는 그런거를 잘 안믿어요 종합비타민 뭐 이런거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삐탁선이라 여러분들 그 종합비타민제 광고보면 그거 먹으면 막 피로가 회복되고 막 이러잖아요 저 그거 먹고 피로가 회복되면 적이 없어요 너무 피로가 회복되는데 이런적 있어요? 그런적이 한번도 없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잘해 그냥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닌가? 공중 콤보 절권이요? 꾸준히 먹다 보면 뭐 좋겠죠 일로 오면 여기 별거 없네 그걸로 가자 나가자 나가자 저는 그런 알약이 내 몸을 막 엄청 도움해야 되겠지만 그걸 잘 안 믿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런가 봐요 잘 안 믿어요 전 오죽하면 은행도 안 믿는데요 전 은행을 제일 안 믿어요 은행 보험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은행에서 무슨 만능 통장 이러고 막 난리나요 상품 만들려고 뭐 만들려고 막 와요 그렇게 좋으면 니들끼리만 하지 왜 나한테 자꾸 하라 그래 그런 것 중에 좋은 거 없습니다 돈에요? 돈에는 좋죠 돈에는 현금이잖아요 아까 뭐였지? 그거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 도네이션은 받고 특히 나이스게임TV의 도네이션은 받았으면 뭔가를 하는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뭐 1승에 얼마 뭐 챔피언에 뭐 이런 것서부터 보험도 되게 싫어하고 저는 좀 그런 거가 좀 있어요 저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막 보험사 해가지고 유치하는데 막 머리 조아리고 하다가 정작 뭐 돈 받으려면은 대기업 어깨 힘주고 막 이러는 거 너무 싫고 그죠? 이 새끼들 우리 같은 개돼지들 없으면 대기업들 망해요 이 새끼들이 그치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지들이 그냥 다인 줄 알고 양아치들 그래서 보험사 이런 증권사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 왜 저를 끊지 않았을까? 너는 벌더 트래퍼를 찾았다 근데 요든하임은 요든하임은 어디에 가야 되었을까? 그거는 미쳤어 한 점은 너는 요든하임을 향해 그래서 그는 맞지? 나 너무 궁금해 그럼 너는 듣고 여러분들 대기업들 보험사들 있잖아요 삼성생명 뭐 하나생명 뭐 이런 대기업들이 다 그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뭘로 돈 버는 줄 아세요? 뭘로 돈 버는 줄 아세요? 보험 주체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보험료로 낸 돈을 빌려요 본인들이 낸 돈을 빌려요 약관대출이라고 그러거든요 약관대출이 얘네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이에요 저희가 요즘에 일벌리 수습 못하는 게 좀 있나요? 돈으로 일 벌리고 수습 못하는 거가 뭐가 있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감사하게 하죠 그걸로 뭔가 좀 잠깐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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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돼? 일단 나가야 돼요 일단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배를 탑시다 배 타자 배 타고 배 타고 아까 어디였냐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경 쓰이네 어디였지? 그래 저기도 그래 여기 여기 있잖아요 아까 저 엘리베이터 봤는데 여기에 저 파란색 저 파란색 점 있죠? 점 점 점 파란색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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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거 어떻게 열지? 아 빡치네 이런 게 갓겜이죠 별거 아닌 거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 어 저기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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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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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저거 두개요 두개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세월호 폭식 돈을 삼성이 됐다고? 에이 에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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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이질 않아?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서 의지 안되나? 된다 에이 반대로 돌리네 어거진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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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왔지 이렇게까지 해야되네 이렇게까지 해야되네 영역의 가루죠? 영역의 가루? 자 18개 중에 5개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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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내가 하고싶은거는 네 프라임 4개 찾았는데 하아 잠깐만 이 게임이 그래도 갓게임인겁니다 하아 여러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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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fully 오늘이요 내일 아침까지는 못잘거 같애 내일 또 미팅있고만 이래서 메인캐스트로 갑시다 메인캐스트로 갑시다 아직 못잊겠죠? 내일... 아 내일 AWL인데 네디지가 패치가 됐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패치 패치가 지금 원활하게 잘 안돌아가는거 같던데 내일 AWL이 원활하게 되려나 자 이제 메인캐로 갑니다 서브캐 잘 즐겼고 연어... 엉덩이 연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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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